5년 queda 이거 아랫 Key 팔 더라고 예쁘지? 싸 집엔 절대 안 오기로 했잖아 절대 안 오기로 했었나? 설마 이 시간에 청소기 돌렸네 잘됐다 와인 말고 청소한 뒤에 맥주지 그래 나가자 맥주 한 잔 해 들어오면서 배달 시켰어 맥주도 그럼 배려는 왜 눌렀어? 피곤 알면서 책장에 사진 올려놓을 것 같잖아 화분 드느라 비번 누릴 손이 없었잖아 나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주말에 푹 쉬다 갈래 저희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음성 사소함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된 후에는 음성 사소함으로 연결된 후에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